김건희 여사가 최재용 목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최 목사가 이재명 전 대표, 조국 전 대표 등 지금 현재 대표죠. 야권 인사를 비방하며 접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최 목사가 이미 제출했다는 그 내용과 좀 다릅니다. 그래서인지 최 목사 측이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를 삭제해서 검찰에 제출했다고도 주장했죠.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최 목사 측의 상반된 주장을 추가로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혁재 기자입니다.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용 목사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최 목사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비방을 하며 접근한 정황이 담겼습니다. 김 여사 측은 이처럼 최 목사가 자신에게 접근할 때 나눈 대화 내용 등은 빼놓고 나머지 일부 내용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청탁과 관련 없는 사적 대화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화 내용 삭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.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할 당시 다른 인물들도 청탁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. 최 목사가 본 인물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최 목사는 당시 김 여사의 비서가 다음 접견자들이 대기 중에 있다고 적힌 메모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맞섰습니다. 검찰이 양측에 상반된 주장을 대조 검토한 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